현대보미스 아바레인토스가 잡습니다 아바레인토스 퍼서 아바레인토스 김태환이 포틀 못 나왔습니다 아바레인토스 석진이 잡았습니다 아바레인토스가 잡았어요 아바레인토스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아바레인토스였습니다 현대보미스의 공격 아바레인토스 아바레인토스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역습차가 1대 포스터 스텝받고 올라갑니다 팀플레이를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좀 더 터뜨린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김태환 삼아토도 올라갑니다 서울렛서 그렇죠 네 네 아바레인토스 아바레인토스 석진이 아바레인토스 아바레인토스 선수가 굉장히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점슛을 놓고 굉장히 큰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저 장면 이후에 작은 선수가 교체가 돼서 나갔습니다 아바레인토스 아바레인토스 네 이 전의 3점슛을 해야 되죠 아바레인토스 못 먹기 콜돌을 dois 아바레인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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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김영환 하윤기 1대 포스터 1대 포스터 김영빈 아, 일대폰소가 긁었어요. 일대폰소 스텝받고 선수에게는 해줬습니다! 지금 이 일대폰소 선수가 스틸에 이어서 어시스트까지 굉장히... 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브렌토스 선수로 골을 찾아왔습니다. 네, 아브렌토스 상황이에요. 아브렌토스 선수로 골을 찾아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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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